이 노래는 K-POP의 대세 그룹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마마무 시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리 잡았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즐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뜻깊은 저희에게 초대해주시고 좋은 멋진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나와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몽모델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김동 대표님, 김진 대표님, 예수 대표님과 저희와 함께 열심히 정말 휘장 흘려서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 스태클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신곡 백할 꼬마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까 무대에서 조진욱 씨께서 이러셨다가 다리에 힘이 풀르셨어요. 벌써요? 네, 그리고 아까 끝나시죠, 맞아? 이야, 잘해 잘한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리액션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동은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자, 우리 K-POP도 성장 드릴게요. 네, K-POP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TS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김태성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하진 못했지만 우리 리더는 호겸. 형이 없었으면 이상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항상 보시면은 B.P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어주셔서 오늘 추정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나눠먹어 B.P.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렌터테인먼트 가수보고 수상자였습니다.